2022년 10월 5일 이날 최고의 빅매치였던 이 경기는 의외로 첼시의 싱거운 승리로 끝났습니다. 밀란 유스 출시는 오바메양이 비수를 꽂았구요. 직전 첼시에서 건너온 지루는 비수를 꽂혔습니다. 레알은 그들의 미래를 이끌어갈 듀오가 승리를 이끌었구요. 그래도 아슬아슬했어요 이번 경기는. 홀란드는 오늘도 헤드트릭할 기세더니 못했네요. 실망. 앞으로 득점 못하는 경기 나오면 위기설 나올 기세에요. 에이치조의 상위권 벤피커와 파리는 사이좋게 비겼습니다. 메시의 원더골이 있었죠. 유벤투스는 3도움을 기록한 디마리아의 활약에 힘입어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유루파리그로 가는 길이요. 16강 가기에는 아직 4점이나 뒤져있죠. 그럼 주말 리그 경기로 돌아옵니다.